중국 오픈 여자 복식 8강에 한국의 세 팀이 진출했지만 살아남은 건 정나은, 김혜정 조입니다. 백하나, 이소희 선수의 연이은 8강 탈락에 아쉬움을 달래주었습니다. 정나은, 김혜정 선수는 지난 코리아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더욱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. 무엇보다도 두 선수 모두 공격형 선수들이기에 한층 더 보는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. 중국 오픈 8강 전 상대는 대만의 추윤양, 춘신텅이었는데요. 매 세트 접전을 펼치며 손에 땀을 쥐게 했던 흥미로운 경기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액서서는 김혜영입니다. 고맙습니다. 전화가 가능합니다. 전화가 가능합니다. 전화가 가능합니다. 완전 진지하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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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드 한글자막은 전혀 없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은 전혀 없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은 전혀 없지 못하고 있습니다 괴물이 그냥 다 든다 좋은 save from you 쇼 정국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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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은 지금 이 시각가 잡으려고요 superb defence from Yang 오, hasn가 정리를 들어봤고, 아직도 슬픔을 찾아도록 지금! 뭐야! 와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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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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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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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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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은 계속해서 동점과 역전을 반복하면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습니다. 19대19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승부가 이어졌지만 마지막에 웃은 건 우리 선수들이었습니다. 막판 2점을 획득하면서 21대19로 승리했습니다. 정나은 김혜정 선수가 4강전에서도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길 응원합니다. 정나은 김혜정 선수